뒤에 씨드쓰고 어디갔어? 봤어 봤어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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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우리 둘만 살았으면 돼 이제 여보세요 나 좀 주세요 피 좀 나도 피 없었어요 그래 우리 둘만 살면 되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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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좋네요 세명 땅 있네요 어 뭐야 어 뭐야 어 나는 피 많이 날았다 오케이 어 죽게 잠깐만 기다려 안에 있어야지 자 썼어 썼어 어 내가 먹었다 여보세요 몇번째 드시는거야 어 그쪽이야? 어 한마리 있어 한마리 어 나 무서워서 못나가겠네 오케이 하나 잡고 이번엔 잘먹어 오케이 오케이 아아아아 형 일부러 그러는거지 지금 아니야 야 야야야 여기 됐다 어 잠깐만 어 왔어? 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아 나이스 비겼네 어 아니 이긴거야 이거는 근데 니가 죽었네? 어 나 마지막에 죽었어 그 와중에 이거는 형이 나 피 한번만 줬어 너 진짜 이거 진짜 아니 자동으로 먹는걸 어떻게 해 그게 어떻게 자동이야 몸이 가는데 아니 주가 내 바로 발 밑에다 발 밑에 이 때까지 어떻게 줬어 그러면 이때까지 어떻게 줬어 그러면 내가 만피일 때 줬지 아 진짜 아니 이 아줌마들 왜 이렇게 싸우고 있어 이거 스캔만 해두면 유도미사일 저절로 나가? 어 자동으로 나가긴 하는데 스캔 안 쓰는거 같아 난 이 아줌마 또 왜 저기다가 저걸 깔아 진짜 웃긴 아줌마네 이거 ㅇㅋ 오 미사일 온다 야 이쪽이다 이쪽 이쪽 오른쪽 동굴 오른쪽 저기서 그 저거 찍혔어 적들 피 오케이 누가 피 저기다 피 깔아놨는데 야 스카이버컬 혼자 다녀 몰라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아니 니라 먹으면 어떡해 뭐 내가 뭐 먹었어? 아니야 너 말고 너 말고 모르는 애가 아 아아아아 다스베이더 성님 아아 스카이버컬 따라가야겠다 아 우리 다 죽었어 저거 진짜 이건데 진짜 근데 지금 스카이워커 무조건 지켜야겠다 스카이워커 이쪽이 있었는데 어디로 갔지? 올라갔나? R2D2 와 이거 어떻게 한대? 40초 안에 다 죽여야되는거 아냐 중앙에 둘 이거는 스카이워커 몸 사려서는 안돼 이거 무조건 30초 안에 3명 다 죽여야돼 씨 흐흐흐흐흫 가자 가자 가봐 가봐 이렇게 이기는 방법을 보여줘도 못 이겨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웅 딱 해야돼 우리 영웅하면 안져 어 우리 영웅했던 판 안지지 않았어? 비기거나 안지거나 응응응 다음 판은 우리 딱 영웅해가지고 깔끔하게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뭐야 파이널 라운드 아냐 5승이 5승 먼저 한 사람 이기는거야? 어어어어 아 그래? 우리 이번에 무조건 영웅해야돼 왜 무조건 영웅 아냐 우리 어 영웅이다 영웅이다 나이스 나이스 갑시다 갑시다 차라리 여자가 더 나은거 같아 이길거면 그래? 어 여자가 확실히 좋거든 서포트해주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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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해리슨포드 우리가 이쪽으로 알아서 오게 돼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유도하고 이제 마지막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마지막 라운드 아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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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간다 아줌마 혼자 간다 아줌마 혼자 간다 아니 그 거 공주님이네 그 어? 아줌마가 뭐에요 아줌마가 아줌마 아줌마 파마했잖아요 저 아줌마 저 시대땐 저게 깽 같은거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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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많이 와 이쪽으로 많이 와 야 너 피 없으면 빼야돼 너 피 조금 빠지면 안돼 그런 그런 따지구려한걸 하지마 우리는 큰걸 잡아야돼 큰 그림 봐야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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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런김에서 피 좀 아 맞다 피 안내지 스카이 워커지 뒤에 피 뒤에 피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오는 느낌이야 개많이 오는데 여기 어 저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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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있다 여기 여기 스카이 워커 여기 여기 오른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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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많이 와 다 스베드 봤어 다 스베드 봤어 야 너 피 너 피 너 피 아아아아아아 아까 왜 안나갔지 아 저 피 반비밖에 없는데 위에 오 어 아 여보세요 다 가시는거야? 오케이 됐다 지원해줄게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형 이거 아닌거 같애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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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아아 뒤로 빼 뒤로 빼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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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조심해 가지마 가지마 와 형 죽었어? 아니 살았어 살았어 오케이 오케이 거기서 몸 사리고 피 좀 먹고 갈게 어 몸 사려 몸 사려 그냥 개 깜놀했네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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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이건 죽는다 진짜 와 레알 식겁했다 진짜 이건 죽어 피 좀 줘 피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밖에 못해요 죽여 아 한 명만 딱 죽이고 우리가 셋이 살아있으면 이기는거잖아 아 저 촉착되는거 나 피 마무라 피 없다 넌 피없다 알아 알아 어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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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 한발 쏘고 갈려다가 야 망했네 10초만에 어어 동점 아냐아냐아냐 한발 잡아야되요 오 좋아 제발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저 여자는 왜 죽었지 공주님 왜 죽었어 내가 공주님이 걸렸어야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도 조금 잘못했네요 음 니가 잘못했어요 음 아 아깝다 이게 근데 제일 재밌네요 어 이게 제일 재밌네요 제일 긴장감 넘치네 박진감도 있고 제일재밋다 이게 제일재밋다 이게 흠